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아멘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자 아멘 이미 우리가 상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자기 이름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족장 시대는 어디에다가요? 재단에다가 모세 시대는 어디에다가 자기 이름을 성막에다가 솔로몬 시대는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나간 시대에 산물인 지나간 산물인 이 성막을 상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 심령 속에 지을 심령 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할렐루야 뭐가요? 성막이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불러올리신 다음에 모세에게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개명 식개명을 줬고 하나는 성막을 줬어요 성막 성막 설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설계들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 우리 마음대로 못 짓도록 모세의 마음대로 못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으로 붙어요 하나님으로 붙어 그렇죠? 하나님으로 붙어 하나님으로 붙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인간으로 붙어요 인간으로 붙어요 안 쓰실 때는 한글로 쓴 게 나 인간으로 붙어요 인간으로 붙어 뭐가 다르냐 시작이 달라 시작이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약속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유교의 제사도 인간으로부터 공자로부터 시작해요 물론 공자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이 유교의 제사를 정립한 분이 공자니까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살아있을 때 곁에 있는 부모에게 다 영원히 살 줄 알고 잘 못했는데 금세 그냥 부모가 늙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후회스러워서 돌아가신 뒤에라도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휴머니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으로부터 그러나 모든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모세가 야 우리 이렇게 짓자 무슨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저렇게만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탁 신의 산에서 설계들을 딱 줬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보여준 식양대로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바로 구약시대의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신약시대 우리 심령 속에 지을 심령성전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아직 땅만 닦아놓고 아파트는 건축도 안 하고 있는데 분양사무소를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잖아요 앞으로 이 아파트가 모양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간 옵션은 어떻게 할 거고 평수는 몇 평이고 이렇게 다 모델 하우스를 해서 분양을 하듯이 똑같은 원리라는 게 똑같은 원리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상고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니 첫 번째 뭐가 나타나느냐 영광의 역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뭐 했더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막에만 그러냐 안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집이 완공이 되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고 솔로몬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고 수르바벨에서 무너진 그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는데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무너진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 옛날에 솔로몬이가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세게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성전과 함께 나타났어요 아멘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느냐 사람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사람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인도 다 재방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보세요 사람을 인도해 성막이 지어졌더니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으면 못 가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영답이에요 기도의 영답 기도의 영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치료의 역사에요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면 그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번째는 뭐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키는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할렐루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성전공사 완성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한번 일으켜봅시다 기다려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기둥의 역사에요 기둥의 역사 기둥이 됩니다 기둥 기둥은 3대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3대 기둥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깥 기둥 바깥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의 기둥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소의 기둥 그렇습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둥이 되자 아멘 우리는 기둥이 돼야 돼 기둥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도 그렇고 이 집의 구조는 가장 핵심이 기둥이에요 기둥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이 3대 기둥인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보면 두 기둥이 나와 여기는 두 기둥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 약인과 보았어요 이 성전에 이 성전 기둥을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떠받드는 이 기둥을 두 개를 세웠는데 이게 약인과 보았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이거는요 사람을 말하는 게 사람을 말해 사도바울이 개바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을 가리켜서 초대교의 3대 기둥이라고 했어요 기둥 기둥 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서 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약인과 보았어 같이 기둥이 돼야 돼요 기왕지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려면 아멘이요 그 약인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약인은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가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기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기둥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원리는 이 성소의 기둥을 통해서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요 그래서 바깥 기둥을 충실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둥을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더 견고한 기둥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아멘 다 기둥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나무 필요 없는 나무 불필요한 나무 쓸모없는 나무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둥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되는 원리는 첫 번째가 뭐래요 잘라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둥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뭐냐 이렇게 기둥이 다 세워지면 세 번째로는 뭐냐 바로 문의 역사예요 문 문입니다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이 있어요 여기가요 문 문인데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문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 문인데 당연히 이 문은 뭐냐면 예수죠 예수 예수 항상 성망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 두 가지인데 당연히 이게 문은 예수예요 예수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이 예수의 문은요 유일하신 문이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적 없어요 예수가 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문이요 모든 문의 문은 다 예수여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응답의 문 모든 문이요 다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외에는 안 돼요 천하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아무리 신학사조가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뀐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는 불변이에요 불변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야 진리는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신학이 발광을 떨고 바뀌고 뭐 해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미암지 않고가 뭐냐 통하여란 말이 통하여 영어로 통하여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예요 보세요 여기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 일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구원의 길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예수예요 예수 예수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여기에 이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문도 3대 문이에요 3대 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깥 문 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 아멘 이게 문도 다 달라요 다 다 문도 달라요 이 깊이가 달라요 이건 구월의 문이에요 아멘 이건 성령 세례의 문이에요 이거는 뭐냐 영계의 문이에요 영계의 문 영계의 문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문은 또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도 문이 돼야 돼 전도의 문이 돼야 되고 아멘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살고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가르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하나님은 시안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이 돼야 돼요 교회도요 그냥 놔두면 부흥된다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깨달으시면 아멘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구경꾼 교회는 구경꾼 당기면 구경꾼으로 다니는 건 편하게는 할지만은 그걸 의미가 없어요 문입니다 문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돼야 돼 통로 문은 통로란 말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통로가 되자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 통로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에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뭐냐 5대 제사를 집행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번제단에서 안수가 이루어지고 안수가 이루어지면 검의 역사가 일어나요 검의 역사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검의 역사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위선을 자아가 처단되고 그 다음에는 각을 떠야 돼 각을 각을 떠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불 불의 역사 불 불 불 불 번제단은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냐 제사를 집행하는 곳인데 여기서 번제단 앞에서 안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검으로 찔러서 자연적 생명을 죽이고 자아의 처단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리면 불이 떨어져 불이 불 불을 태워서 그리고 우리는 화재라 그래요 화재 향기나는 제사 향기나는 제사 아멘 우리가 번제단에 한번 깊은 경험을 해야 돼 번제단 우리는 이게 번제단이 십자가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번제단과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한번 강력한 십자가에 한번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섯 번째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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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인데 물두멍은요 두 가지 역할이죠 거울의 역사 시슴의 역사입니다 속대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울의 역사에 비침이에요 비침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밑부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물두멍은 비침의 역사예요 비침의 역사 우리가 번제단에서 원죄를 시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자범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속대를 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 첫대요 첫대 첫대입니다 첫대 이게 첫대요 첫대 첫대입니다 그래서 첫대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첫대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첫대 첫대 첫대입니다 첫대 첫대 첫대입니다 그래서 이 첫대는 이미 다 상과한 대로 첫대의 사명은 불이잖아요 불 불 불이요 불이요 불 불이요 첫대 사이에 첫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요 이 첫대는 당연히 그 뭐냐 예수죠 예수 그 다음에 이 첫대는 교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근데 이것이 뭐냐 이거를 첫대를 만들 때 보면 이 첫대를요 그 그 어제께 그 무슨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미국의 자유의 신상이잖아요 자유의 신상 자유의 신상을 누가 만들어줬으면 보니까 프랑스가 만들어줬더만 프랑스가 아 프랑스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에펠탑을 만들었던 에펠이라는 사람이 에펠탑도 만들고 자유의 신상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무게가 200 200 몇십 톤이더라고 그 자유의 신상 무게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만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수 백 조각이로 쪼가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그 마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여신상 안에 보니까 자유의 신상 안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가지고 그 안에 그 크라운 전망대라고 그 여신상 요 뾰족뾰족뾰족 나오는 그 머리 모자 있잖아요 거기가 전망대더라고 난 그 못 들어간 줄 알았더니 어저께 보니까 들어가 돼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 배들 만들 때 큰 배들 있잖아요 큰 배들 그 수출용 막 컨테이너 이렇게 싣고 가는 그 어마어마한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도 사실 우리는 크게 하나로 덩치로 놓고 막 갖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각조각 그 공장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서 사실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 그 조립하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용접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 촛대는요 촛대는 뭐냐 순금 덩어리를 쳐서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야 대단하잖아요 그 한 덩어리 금을 한 덩어리를 가지고 탕탕탕탕 쳐서 요렇게 일곱 가닥을 만든 거야 이걸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촛대는 이미 우리가 다 산 거에 있으니까 촛대의 사명은 불키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이 촛대의 사명은 불이여 불 교회는 이 사명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요 이 촛대 사이에 계셔 촛대 사이에 교회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촛대 사명 이미 촛대는 우리가 다 상고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떡상이요 떡상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다 상고했던 말씀드리니까 재방송은 한번 한 겁니다 자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촛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상이요 상 이렇게 상인데 여기에다가 진설병 떡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떡이 몇 개냐 열두 개에요 열두 개 열두 개의 떡을 갖다가 저기다가 올렸어요 그러면 스무 개 올리면 안 되냐 왜 또 열두 개만 열두 개만 올리면 안 되냐 그런데 열두 개 열두 개 그러면 왜 열두 개냐 이 열두 개는 한번 비춰봐요 거기 안에 보면 성막 그림이라고 거기에 아마 첫 번째 보면 성막 있을 거예요 저게 떡상이에요 떡상 이게 그림이 사진으로 돼갖고 너무 크게 엮으면 되는데 꼭 베이글 같이 생겼네 이거는 베이글 같이 생겼네 이게 떡상이에요 떡상 근데 이 떡상은 떡상에 떡이 몇 개냐 열두 개의 떡을 올려놨어요 열두 개의 떡을 열두 개 열두 개의 떡을 이렇게 이걸 가르켜서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진설병 그거 왜 열두 개냐 밖에 서 있는 지파가 몇 지파에요 열두 지파죠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여기에 세 지파 총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에요 그러니까 떡이 열두 개니까 열두 개니까 이거는 뭐냐 밖에 있는 성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제 열두 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 떡을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오늘 이거 한번 상고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의 떡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소제에서 오대제사 중에 소제에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상고했지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설병의 떡은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데 어떤 떡을 드리느냐 이 떡 이 진설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떡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첫째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가루입니다 가루 가루요 가루 진설병인데 첫째는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 어떤 가루가 되느냐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지금 밖에 있는 열두지파를 이게 그러니까 이 떡덩어리 열두개가 결국은 뭐예요 밖에 있는 열두지파 열두지파 열두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데 드려지는데 그러면 어떤 떡을 드리느냐 진설병 진설병 진설병인데 자 이 떡을 만들 때 이 과정을 보면 떡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가루가 돼야 돼요 바싹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떡이 되려면 뭐가 되는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바싹 쪼개지네 바싹 쪼개지 그래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통밀을 가져다가 멧돌에다 넣고 제사장이 박박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멧돌로 갈았잖아요 멧돌로 그 다음에 절구통으로 또 짓고 지금은 방앗간에서 그냥 확 갈아버리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그런 떡이 되려면 뭐해야 되느냐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아멘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거친 가루가 되지 말고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개떡을 드셔봤나요 개떡 개떡 그게 뭐 개떡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잖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보리를 방알을 찌어요 보리 방알을 찌면 겉껍질은 원래 벽껍질은 왕겨라 그래서 그거는 걸음이나 하는 거고 막사에 돼지막이나 이런 데다 깔아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소 겨는 보통 소나 돼지들이 먹잖아요 먹는데 그 보리는 껍질이 없이 그냥 딱 붙어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깎아내면 그거는 뭐냐 그것도 역시 겨예요 겨 겨가 돼서 그거는 소 연물에다 섞어서 주거나 아주 잘 먹습니다 소가 그 소 소 연물을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겨 하나를 푹 해서 이렇게 허면요 사람이 냄새를 맡아도 구수해 구수해 막 살이 퍽퍽퍽 찌잖아요 그렇게 한 번 싹 벗겨내면 그 보리살 그 안에 그 깊이 있는 이제 그 아주 그 속살 껍질이죠 보리살 아주 그러면 그러면 그게 밀가루 처럼은 밀가루 처럼은 안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밀가루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걸 옛날에 그걸 해다가 떡을 쪄서 먹었어요 그걸 보리게떡이라고 그래요 보리게떡 나 그거 먹어봤거든 아이고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해 약간 구수한 맛은 나는데 끄찍끄칠해 그랬을 때 먹어보면 끄찍끄칠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국민학교에 다니면 학교 가가지고 왜 급식으로 빵을 주잖아요 옛날에 빵 지금은 그런 빵 주면요 아마 인권위에다 고발해서 동물이 먹는 빵 줬다고 지금 고발당할 겁니다 옛날에는 빵 빡 빡빡하잖아요 빡빡해 그러면 그 빵 아무것도 안 들어서 그 위에 옥수수나 콩이나 한 두개 던져져가지고 빵을 많은 걸 쪄서 쪄서 그걸 주면 세 개 줄 수 있는 그날은 우리 개 타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러고 그걸 밥 위에다가 쪄서 먹으면요 말랑말랑한 건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스트가 들어간 거야 이스트가 그래갖고 그나마 맛있는데 보리게떡은요 처음에 쪄 놓으면 아주 말랑말랑하고 괜찮아 근데 약간 거칠거칠해 배고픈 시대에는 그것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떡이 되지 말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 연락 깨달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실만한 떡이 되려면 바싹 깨져서 고운 가루가 돼 고운 가루가 돼 바싹 깨서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아까 막 또 봤어요 아까 막 얼마나 그 목사님이 노인네가 억울했으면 자기는 어차피 돈 받는 거 포기하고 그런 인간을 갖다 여기다 두면 교회와 단체가 욕먹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는 180만원 그냥 사기당한 거 치지만 그런 인간을 왜 거기다 뒀냐 이거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안 되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억울하다고 그 사람 잘라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목사까지 되고 교역자까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참나 우리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 생명을 깨트려서 지금 저 일을 하고 다니고 나라 살리자고 하니까 밑에서는 그런 사기나 치고 말이야 아이고 이 개떡 같은 인간들 말이야 정말 참 내가 이거 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개떡이 되지 말고 진설병이 되자 아멘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이 들여지는 떡이 들여지는 떡이 되려면 일단 내가 쪼개져야 돼요 얼만큼 쪼개져야 되느냐 바싹 쪼개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원리를 보면 그냥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요 아브라 한 번 보세요 아브라 갈대야 우리에서 하나님 부를 때는요 엄청나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돼요 안 되잖아요 과정을 겪어서 데라를 하란에서 떨어뜨리고 또 노스를 또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에베네세를 떨어뜨리고 이스마일을 또 띄워내놓고 그런 이 과정들을 쭉 겪어서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가냐 모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모리아 이게 모리아가 부들부들해진 고운 가루인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신뢰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요 참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 흘러간 거야 오랜 세월이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고 무슨 제도를 바꾸고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부서져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변 환경에 일어난 일들은 잘 들어와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 주변에 일어난 모든 것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나 때문에 일어난 거라면 나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자꾸요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교회가 작고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만 보세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그러면 다 물론 그거 다 해야지 당연히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게 조건이면 아이고 우리가 사회생활 뭐예요 할 필요 없잖아요 아 교회만 하고 계속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 1년 365일 그럼 뭐 한사 영통하겠네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 어떤 여건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원리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깨지니까 아브라함이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결국 계속 하나님의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렇게 겉으로는 말 안 해서 너 왜 이렇게 속 썩이냐 그렇게 하는 거 안 하고 너 예배 한번 드려봐 너 제사 한번 드려라 제사를 드렸는데 뭐 했어요 송아지하고 양은 다 각을 떠서 쪼개서 드렸는데 뭐 맛? 비둘기는 안쪽에 있어요 통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통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뭐가 와요? 솔개가 오잖아 솔개 마귀가 오는 거예요 왜? 솔개는 짐승을 잡으면 내장을 빼먹거든 내장을 부드러운 내장을 먹어요 그리고 내장이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딱 잡으면 내장부터 먹어요 거기에 모든 영양분이 내장에 다 있기 때문에 기름기도 있고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냐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스마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아니 롯을 띄워놨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롯이 가니까 누구를요? 몸종 데려왔잖아 이스마일 저기 저 저 그 누구요? 에? 엘리에셀 엘리에셀 그러니까 이게 롯을 보냈으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엘리에셀을 의지하는 거예요 몸종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의 상태를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으려다가 결국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우선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내려가서 종살이하는 걸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때는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계획은 그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 한 사건인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이 안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단 말이에요 본토는 떠났어요 근데 아비집은 안 떠나요 데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라는요 데라는 뭐냐 이 아버지는 뭐예요 공급자잖아요 원래 아버지는 공급자야 아버지는 공급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공급자로 삼지 않고 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려와요 데라를 데려와요 왜? 데라는 돈 버는 데 귀재예요 그 갈대아우루에서 데라는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세경을 세공을 해가지고 우상을 세공을 해가지고 은으로 금으로 이 우상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팔린 거예요 부적을 만들어서 팔았어 부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도 가서 먹고 사는 건 지금 이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란 지금 왔을 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동생 아들 롯을 또 옆에다 차고가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누라를 봐도 그렇고 자기를 봐도 그렇고 지금부터 애를 낳아도 낳지도 못하지만 애 낳아 봐야 무슨 하늘의 별은 고소하고 바닷갈에 재갈 몇 개만큼도 못낳을 판이야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인간적 생각을 해보니까 노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노스 그다 하나님이 노스를 갈라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또 엘로하사를 갖다가 안고 또 가는 거야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우리는 바싹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자꾸 옆에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부서지면 돼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쪼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만사는 다 형통하게 돼 있어 자꾸 이 주변의 상황을 자꾸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면 돼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거칠거칠은 개떡 같은 개떡 가루가 돼 있으면서 뭘 자꾸 얘기하냔 말이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면 두 번째로 뭐냐 그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붑니다 이 진설병을 만드는 원리예요 그래서 통미를 가져다가 맷돌에다 팍팍 갈아서 체에다가 이렇게 탁 쳐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가 되면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그래서 반죽을 한단 말이에요 반죽 반죽이요 반죽입니다 그 다음에 반죽이 다 끝나면 번철에다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뭐예요 튀긴단 말이에요 튀겨 이것이 이게 이제 세 번째는 튀겨요 튀겨 번철에다 굽는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떡을 굽기 위해서 기름을 두 번을 붓는데 첫 번째 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을 한 번 붓고 두 번째 튀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첫 번째 기름은 뭐냐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 튀기는 건 뭐냐 이거는 성령 세례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두 번 기름 부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을 때의 그래서 이거는 거듭남의 성령 이거는 사역을 위한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생의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신앙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오순절을 주냐 이 말이야 뭘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름 부음이 두 번이에요 두 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으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예요? 당연히 우리가 거듭날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리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도 성령의 역사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을 때에 너희가 믿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믿을 때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의 떡은 이것이 다 밖에 있는 열두지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떡으로 드리지만 사람 한 사람씩 잡아다가 매일같이 사람을 잡아서 드릴 수 없으니까 떡으로 이제 드렸어요 떡으로 이건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열두지파란 말이야 이 떡이 그럼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지느냐? 고운 가루로 드려져요 기름 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튀길 때 기름을 또 한 번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의 삶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도 역시 성령의 기름 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설병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설병이 다 됩시다 개떡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드실 만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우리 모두가 다 떡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치는 모든 옛사람도 자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다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고 그 외에 성령의 기름 붐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주시고 한 주간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게 하시고 또 환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리옵나이다 아멘